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회선 중에서 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이 있는데 렌이란 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대형 통신망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의 단말기들이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한된 네트워크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단일기간이나 한전된 장소 로컬 에어리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통신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의 형태입니다. 이전간의 통신을 지원하고 고속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공유 매체 사용이 가능하고 분산 처리가 가능해서 시스템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저렴한 노드비용, 통신기기의 재배치 확정성이 요기하고 네트워크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류 발생률도 낮고 저번에 배웠던 꼬임선이나 동주 케이블, 광선유 케이블과 같은 형태를 전성 매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직전 시간에 배웠던 형태로서 스타, 성, 링, 버스, 계층형 같은 형태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백업이 가능합니다. 랜 통신과 관련해서 크게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각각의 신호가 디지털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지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은 1개 혹은 2, 30개, 전송의 속도는 1에서 10Mbps, 150Mbps로 다릅니다. 통신의 방향은 양방향 그리고 단방향으로 나누어지고 응용 분야로는 데이터 전송인지 음성과 영상의 전송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랜의 표준을 OSI 세블레이어를 좀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면 물리계층이 있고 데이터 계층이 있는데 데이터 계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맥의 접근 제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야구 그대로고 각각의 글자로 따서 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리자원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논리링크 제어 계층은 로직 링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LL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결관리나 오류관리 혹은 흐름 제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관련된 IEEE 802 표준을 보시게 되면 802.1에서는 전체적인 구성과 규약과 관계를 정의를 하고 있고 LLC라고 직전에 배웠던 논리링크 제어 계층에 관련된 규약은 802.2에서 그리고 802.3에서는 CSMA CD라고 해서 이더넷과 관련된 렌의 규약을 그리고 4에서는 토큰버스, 5에서는 토클링입니다. 6에서는 바로 뒤에 배워볼 맨이라는 도시형 통신망의 규약에 대해서 그리고 7에서는 브로드밴드를, 8에서는 피부업틱을, 9에서는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그리고 10에서는 세큐리티에 관련된 것, 11에서는 무선과 관련된 규약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해보기로 설명드릴 것을 맨에 대한 이야기인데 랜이 지역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한을 좀 넘어서는 확장형은 어떤 게 있는지 형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도시형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이 지역적으로 협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으로 개선한 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50km까지 반경을 가지게 되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망입니다. 랜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쓰게 되고 공중망으로서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거리랑 무관하게 이에 관계로 연결된 망의 형태로서 여러 랜의 고속 전송이 가능합니다. 망간의 폐쇄성으로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어 랜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오피스 랜이라고 합니다. 공중기업 데이터망을 말하게 되는데 랜 구성 여건이 부족한 지역 사이를 기존의 네트워크 통신망으로서 연결시킨 망입니다. 랜 같은 경우에는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부가가치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기능 이상의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형태를 칭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